네 다이빙 다 했어요 웨이브파크 파도 보니까 또 파도도 타고 싶네 에이 이런식으로 옆에 또 이렇게 어린이들 놀 수 있게 이걸 해 놔 가지고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다이빙 이용하면 여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대요 이 보드 여기는 안되고 이건 별도고 안에 안쪽으로 그 시설물 같은게 많이 구조물이 있어요 인어공주도 있고 인어공주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아내모네피시니까 니모도 있고 아주 재밌어요 햇빛도 짱 하고 야외풀이다 보니까 물도 따뜻해요 여기 다이빙 괜찮은데 원래 펀다이빙은 75,000원 이구요 강사분들은 45,000원 이에요 강사분들은 본인 45,000원 이라 그 다음에 교육생 45,000원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강사분들은 미리 등록해서 예약을 해야 되구요 일반 라이센스 가신 분들은 그냥 오셔가지고 75,000원 내고 사용하시면 돼요 다이빙 또 체험다이빙도 가능해요 보니까 또 밑에 내려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무척이나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동네가 가까워서 그냥 물맛보려면은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